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웨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일본을 탈출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는 5.0 이구요 진원의 깊이는 30km 입니다 오늘 5월 29일 오전 9시 5분경에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치키형과 후쿠시마현 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1분에도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5.3의 강진이 발생했구요 그 지진이 지금 지바현 도치키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과 영향을 미쳤죠 과거에 미야기현의 이바라키현의 지진을 보시면 이바라키현 남부에 지금 5월 3일 8시 24분경에 3.1의 강진이 있었구요 5월 3일 날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군발 지진이 보시면은 5월 7일 또 이바라키현입니다 북부제 이번에는 5월 9일 날 또 저기 이바라키현 남부 그리고 이제 5월 11일 날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3.4 그리고 5월 15일 날 역시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4.5 그 다음 5월 16일 날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3.4 그 다음 5월 20일 날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3.1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군발 지진입니다 그 다음 5월 24일 날 역시 4.3 그리고 5월 24일 날 또 이바라키현 앞바다 3.7 그리고 5월 26일 날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3.6 그 다음에 이제 5월 29일 날 오늘 오전 8시 21분에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5.3 보시면은 지금 강도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건 역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바라키현과 지바현에서 계속 지금 군발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8시 정도의 지진은 25분경의 지진은 지금 도치키현과 후쿠시마 그리고 미야기현 지바현에 영향을 줬죠 물론 당연히 도쿄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지진을 보시면은 지금 5.0의 강진이 났습니다 9시 5분경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지진 역시 규모가 강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 이바라키현 지진 역시 도치키현이라든지 지금 후쿠시마 영향을 주고 있죠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바라키현의 강진이 났습니다 지금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의 지금 연속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지바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지진과의 상호연관성을 주장하는 일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지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지진 상황을 보시면요 5월 28일날 어제입니다 11시 36분 3초에 충북 제천에서 1.2 그 다음에 경북 문경에서 어제 5월 28일날 오전에 1.0 그 다음에 어제 그 그제죠 5월 27일 북한 황해북도에서 1.6 그 다음에 전남 영광에서 1.4 경북 상주에서 1.3 그래서 어제 5월 27일에는 5번 지진이 났죠 많이 났습니다 5월 27일 그 다음 5월 26일에 경북 안동 충남 태안에서 5월 26일 좀 비교적 컸습니다 2.2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이 계속해서 군발지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호연관성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bridge